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얘는 주머니에 오라고 해요 으 뭐 으 으 으 네 이렇게 들어도 안떨어져요 일단 나무를 타고 다니는 애들이 와서 손이나 꼬리가 따른 애들이라 좀 틀린데요 보시면 느낌이 고무 같은 느낌이에요. 손바닥이 나무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돼 있고 고무처럼 돼 있죠. 갖고 있는 게 아니죠. 나무 타기의 고수예요. 너무 잘했어. 배달이 왔어? 오 씻어 씻어. 씻었어. 씻었어?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네. 똑같네. 엄마가 엄마가 그래서 저희가 인공폴육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인공포육을 하게 된 거예요. 엄마가 이제 곧 오는데 계속 이렇게 저한테 붙어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해요. 혼자 좀 잘 지내고 이제 적응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이렇게 따라다니고 잠깐만 비워도 불안해하고 그러니까요. 걱정이 되죠. 어렸을 때 엄마 주머니 느낌 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안에 넣고 다니던 주머니거든요. 너너면 잠을 잘 자요. 편안해. 씨. 혜씨랑 같은 아픔이 있는 아이여서 혜씨랑 같이 있으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데리고 왔어요. 둘이 있으니까 따라오지도 않네. 둘이 있으니까 따라오지도 않네. 캐시랑 해시가 싸우지 않고 잘 지내다가 나중에는 더 커서 큰 물에 같이 들어가서 가족도 만들고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았으면 좋겠어요.